한국 드라마 보고 맨날 너무 배고파서 네 맞아요 밤에 부엌 들어가서 아 냉장고 뭐 있는지 다 이것저것 다 넣고 이렇게 놓고 맞아 오 맛있다 왜 그렇게 진짜 막 오 진짜 맛있게 먹다 그런 진짜 막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진짜 컸어 그래서 먹고 나서 아 정말 역시 진짜 맛있다 맛있어